혼자 해내면 언니가 용돈으로 큰 거 두 장 정도. 신선! 시작! 시작! 이걸 근데 혼자 할 수가 있어? 4km 정체랍니다. 차 막힐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사투리로. 차 막힐 때. 어. 그런 말 없나? 꽉 막혔다고 하지 뭐. 꽉 막혔나? 왜 꽉 막혔나? 변비다. 변비가? 둘 줄. 둘토락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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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홍천 트리하우스 캠핑장에 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곳에 왔는데 오늘 또 오니까 언니랑 장작 배틀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캠핑장은 장작을 제가 직접 쪼개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언니가 얼만큼 장작을 잘 쪼개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언니 뭔데? 그래가지고 또 왔습니다 오늘 언니랑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둘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게 놀아볼 예정입니다 네 언니가 언니가 가지고 왔으면 언니가 꺼내줘 언니가 텐트를 사왔어요 박스도 안 뜯은 요즘 영상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네가 혼자 맨날 찾아간다고 꿀 빨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네가 꿀 빠는 거 더 이상 볼 수는 없어 누가 지금 꿀벌인 줄 알았잖아 캠핑 유튜버잖아요 먹방 유튜버 아니고 이거 한번 해보자 언니 이거 보고 사는 거 맞아? 응 그럼요 사이즈 봤어? 언니 일로 와봐 이 정도는 돼야지 나 지금 벌써부터 더워 내가 바라던 거야 될 거 같다 아니야 아니야 뒤집어 뒤집어서 어우 표정 무엇입니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응 할 수 있어 언니 이거 데크를 넘어설 거 같은데? 발로 내려야 될 거 같지 않아? 어 나 너무 오랜만인데? 벌써부터 하기 싫어 아니 근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할 줄 알겠지? 펄때부터 우선 빼고 스푼에 펴야지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 플라이 같은데? 응 여러분 이제는 이 정도는 압니다 이건 플라이 이건 너무 클 것 같은데? 아 진짜 큰 애 엄청 크네 어 여러분 저 언니가 이거 해줬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사용설명서 없나? 대부분 사용설명서 안에 들어있던데 없나? 없어? 없어 진짜 없네 아니 어디가 아프지? 크긴 정말 크네 뭐로 하냐? 독댕이 사고 너 너무 편하게 하더라고 여러분 캠핑은 또 고생의 맛이죠 어떻게 넣는 거지? X자 구조인가? 그림을 보자 그림? 양 옆으로 넣어야 되네 언니 아니 근데 지금 내가 아직 위치 파악이 안 됐어 어디가 앞이야? 찾아버렸어? 아니 여기가 센터 한 것 같긴 해 이거 어디다가 꼽는 거야? 아니 왜 설명서가 없어? 오 뭔가 가닥을 잡은 듯 하네요 우선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로 무조건? 하영아 이거 넣어 혼자 해내면 언니가 용돈으로 큰 거 두 장 정도 충성! 위치여기 쓰자 시작! 시작! 어휴 자나께 자나께 여러분 저는 캐시 좋아합니다 캐시 아니 근데 언니 이거 진짜 실버는 어디다가 넣는 거야? 저기요 아까 언박싱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이 했잖아요 다른 거는 RES랑 구조가 똑같아 아플 때 4개를 넣고 꽂은 다음에 자립시켜서 하면 될 거 같은데 이 인핵의 용도를 모르겠어 와 진짜 큰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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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갈 길을 잃어가고 있네 하나 둘 얘를 잘못 넣었나? 내가 지금? 얘를 잘못 넣은 거 같아 아 하나가 여긴 거 같고 마지막 하나가 사이즈 쪽인 거 같아 여기 이거 응 이야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얹는다더니 이제 한 1주년쯤 하고 나니까 감이 오네 음색은 어디다가 넣는 거야 진짜로? 안 넣어도 되는 건가? 부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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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거일 거 같은데 모양은 조금 달라도? 이게 다 꽂아놓고 마지막 하나를 들면서 자립을 시키는 구조거든? 다 꽂아야 되는 거야 응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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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은 운동량이네 출연해 하는 거 아니야? 애들 오는 거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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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근데 혼자 할 수가 있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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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하는 남자들 많던데 뭐 미안한데 나 여자잖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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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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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려나 본데 너 10만원 준비해라 아이씨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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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나 할 수 있을 거 같아 하영아 조금 손 씻게 하려면 지퍼를 좀 열면 되지 않을까 어 기다려봐 야 근데 정말 크다 너보다 더 커 어여 저 사람 여자 많니 저 사람 여자 많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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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엏 아이씨 오오 쩐다 오 나 갈 거 같아 대박 이거 세워 이거로 세워 이거 기다려봐 너 키보다 더 커 아이씨 아이씨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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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야 진짜 하나 남았어 이걸 한다고? 이거 같은데? 언니 차박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건 너무 꿀이잖아 언니 캠핑은 쉬러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쉬는 거지 넌 쉬는 거 아니지 그럼 나도 쉬는 거지 여기다 어떻게 넣는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아 여기다 넣고 우와 너 진짜 힘 장난 없네 아니 내 구독자들이 자꾸 헬창으로 돌아가라고 뭐지? 저 이상의 저 자연스러움은? 야 뭐 당구 하나? 당구 그때 잡은 거 같아 더러워 엉덩이가 여러분 이거 자립 전에 넣는 건지 자립하고 지금처럼 제가 해도 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차박하세요 차박 들어가 들어가 제발 한번만 아 저거는 피가 너무 큰데? 거기 계세요? 저 넣었어요 저 넣습니다 저 넣습니다 이거 아니네 얘 이렇게 해서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스매가 뻗어서는 거 와 언니 야 너 진짜 먹방 유튜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너 캠핑 유튜버 맞구나 저 먹방 유튜버 아니라고요 와 너 정말 아 너무 자랑스러워 갑자기? 어 장작은 얼마나 패줄래? 야 장작은 네가 패야지 아 뭐래? 저걸 팰 수도 없고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언니한테 예의 없게 굴지 않습니다 언어 장난이었어 와 되나? 차대 힘이 다 빠진데이 안되나? 됐대 야 야 근데 힘도 장난 없다 너 자 마지막 뭐 별거 아니네 뭐 별거 아니네 뭐 별거 아니네 보고있나 장가와 오래이 누나가 다 안돼이 누나 지금 땀나는 거 좀 섹시하나? 이것만 끼우면 끝나는 거 아시죠? 이걸 해내버린다고? 뭐야 저 진짜 했어? 언니 근데 이거 진짜 크다 나 너 이거 할 줄 몰랐어 솔직히 지금 언니 이거 뭐야 군벌이야 문이 왜 이렇게 생겼어? 야 해냈다 인정 안녕하세요 어 다리는 조금 풀렸지만 땀은 좀 많이 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좋아요 좋아요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누르세요 구독 야 진짜 대단하다 근데 어 언니 야 전 침대 하나 밖에 안 챙긴 거 같아 괜찮아 너 바닥에 자면 되잖아 아 언니가? 아니 접대캠은 누굴 접대해야 된다고? 나를? 씨 난 안돼 언니 동생 편집하고 피곤하잖아 아 나 지금 허리 드스코 올 거 같아 언니 나 이미 왔어 아 씨 뭐 그랬어 알았어 이따 그러면 장작패기로 승태를 감자 아 야 네 저번주에 연습했잖아 언니 연습이라니 어? 연습 같은 건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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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불광평해 나도 불광평해 아니 언니가 헬리녹스 야침을 안 들고 왔네 좋은 걸 안 갖고 왔네 헬리녹스는 헬리녹스는 비싸서 집 안에다 두거든 아 훔쳐가요? 어 나머지는 그냥 다 아무 데다 내놓는데요 여러분 헬리녹스는 비싸가지고 안에다 넣어놨더니 안 들고 왔네 야 근데 집이 완성이 되었어 내 말이 연대이 아 짜라잔 짜라잔 언니 나와봐 이게 뭔데 후이 나와 후이 나와 후이 나와 후이 나와 후이 나와 후이 나와 삼겹 뒷배움 될 거 같아 진짜 그데이 문 좀 넣을까 응 언니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구했나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게 뭐가 있노 내가 하늘에 별도 진짜 그럼 장작 좀 페보래이 장작은 혼자 페데이 잠깐 생각할 시간 좀 줘 이렇게 바뀐다고? 응 방금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하늘에는 별도 따다준다고 그랬잖아 그거랑 그건 별개의 문제야 근데 나도 좀 뿌듯하지 뿌듯하지 안되는 게 없네 그동안 진짜 꿀 빨았지 내가 꿀머리다 난 사랑이 돼이 나는 술을 빨았데이 꿀이었지 꿀 아 여러분 차박하세요 더운 날 너무 덥습니다 아 이건 창문이 크네 어 열기 시원할 거 같은데 어 좋을 거 같아 바람이 통하지 언니 이 비운 뭐냐 아니 궁궐인데 궁궐? 칠 때는 힘들어서 공기도 안 들어오고 넓어서 그렇지 뭐 플라이도 육직빙이가 있거든 사이즈가 크니까 쉽지 않다 그네 잘한다 니 집 딸인겨 친자씨 딸입니다 호구있나 친자씨 아 세상 것도 가네 아니 처음에 나도 몰랐지 근데 여기 찌찌개가 그런 용도라고 알려주셨었거든 그 이후로는 아는 거지 제가 하나를 배우니까 하나밖에 모르네 진짜 아 이 여자 너무 자랑스럽네요 아 아파 벌레가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 바람굴 거 같은데 네 개만 받자 아 아이고 와 고생했네 고생했네 그러니까 맥주 한잔 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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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선글라스 뭔데 멋있습니다 으음 아 아 아 내가 지난주에 술을 금 토 오일 다 마셨네 사업하나 영업하나 나 술상무다 근데 오늘도 술이 맛있네 아 보통 여자이다 이거 술사면은 준다고 그래가 술을 많이 샀다 장난감처럼 보여도 필름 카메라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허무하다고 뭐 뭐 언니 저기 언니 너는 청학동으로 가라 안녕하세요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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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 나오려나 밤에 하가씨가 이렇게 들고 다녀 내 진짜 청학동 사는 줄 알았더라 이치 하하하하하 이게 뭐 이렇게 달걀이 조금에요? 이게 처음엔 알라면 작아요 뭔데? 멕시리야 이거 와 이거 맛있겠데이 먹자 어 이기 짜식 있나? 내기 뭐 할래 저 가만해 불리 무슨 준비해? 뭔데? 강한 의지가 누가 양말을 옷을 양말 속에 넣는 이래 하는 게 맞나? 이래 하는 거지 장전지 크레이지가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맞나? 우리 내기 뭐 할 낀데? 아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기면 그 소원은 내일 이겨줄게 아 뭔데 불안타? 소원 한 가지 그럼 오케이 그럼 나도 소원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를 깨는 거야 다섯 개를 깨서 누가 더 깔끔하게 완벽하게 깼는지 다섯 개를? 응 알았어요 나 과거 혜창 출신이야 혜가 나무를 잘 골라 아니 이런 게 어딨어 하나 빡빡빡빡 들어 하지마 그런 거 웃겨 아니 못할 거 같은데 넌? 넌? 왓! 넌? 홙춘 넌?